기초 체력 키우는 데는 이거만큼 좋은 게 없어. 뭐여, 놀러 왔어? 빨리 날라. 야, 이 씨. 뭐여, 빨랑. 너도 하나 들어. 이거를 제가 들 수 있을까요? 이거 제가 못 들 것 같은디. 야, 잔소리 하지 말고 빨랑 들고 와. 그런데 제가 힘이 없어가지고 이거 잘못하다가 들면 깔리면 죽산디. 야. 아, 이 젊은 놈이 이걸 왜 못 들어? 아이씨. 안 될 것 같은디. 야! 아! 아! 뭐더냐, 너 씨. 아! 뭐? 뭐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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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젊은 놈이 뭐 이리 비실비실부려. 아, 그게 아니고. 아, 뭐지. 내가 뭐여. 뭐 하는 거 이 빨랑빨랑 안 하고. 아니, 아까 그 여학생이 한 달치 월급을 선불로 땡겨갔는데, 어? 광돌로는 돈 토해 내던가. 돈을 받아갔다고요? 아이고. 이 토비가 진짜. 돈 꼬미야, 돈 꼬미, 돈 꼬미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다시 마, 다시 마.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그래도 이제 한 잔 자는 것만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어이, 병태. 언능이 있나? 지금 눈을 살짝 감았다가 떴는지 벌써 아침이라고요? 어이, 이거 지금 뭐라는 거예요, 시바. 어이, 죽겠네? 지금 일 나가는 거예요? 아이고, 놀러 가냐, 시바. 어이, 대이씨. 어이구. 잠을 잔 것 같으니, 강연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